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사목국 교육지원팀 이정민, 비호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사랑하는 주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 함께 들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 바치실 때 아버지라는 말을 몇 번 바치시는지 아십니까? 네 번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한 번 바칠 때마다 우리 아버지를 네 번, 네 번이나 부르는 것이 됩니다. 얼마나 많이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했을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또 묵주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부르실 거예요. 생각 없이 바쳤더라도 그만큼 하느님 아버지를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부르고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틀림없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분, 유일하신 하느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느님이시라는 이유로 우리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십니까? 인간적으로도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시고 또 사회에서 지위가 높으면 참 어깨에 힘주고 사는 사람들 많죠. 나쁜 의미로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도 던져봅니다. 정작 하느님이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서 내가 어깨에, 내 마음에 힘주고 살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분명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반대로 그분이 하느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살아도 돼요. 그분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또 한 번 성찰하게 되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분의 자녀로서 사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 더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한 번 더 귀 기울입니다.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분을 닮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총총총 충실하게 걸어가려고 애쓰는 삶 이 삶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주님께 받은 은총의 삶입니다. 어떠한 모습을 닮을까요?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평생 우리보다도 더 고통 안에서 사셨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이 아버지시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기뻐서 기도하셨고 힘들어서 기도하셨고 아버지 하느님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인 우리 내면에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답게 그분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매일 나누는 기도 안에서 우리는 삶의 큰 기쁨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많은 유혹들 우리 주님의 자녀답게 이런 유혹을 잘 이겨내며 하느님을 마음 안에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느님의 자녀들 하느님의 자녀들